사도행점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절대 망대를 저희가 세워야 되겠는데요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기다리고 정확한 언약을 집중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는 해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지요 그래서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흔들리지 않는 파수꾼으로 곳곳에 로마 곳곳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응답이 있겠죠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9시 예배도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편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소만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사역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보금과 그 은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왜 베드로였을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아주 연약하고 좀 무식하고 또 거기다가 연약하고 무식한 것뿐만 아니라 배신까지도 해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아마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훌륭한 인격과 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셔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식하고 배신까지 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가수군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초대교회는 앞으로 남아있는 핍박은 본격적인 핍박이 더 큰 핍박이 남아있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환경 따라 또 주변의 모든 여론 따라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이 보금운동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정말 연약하고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든든한 망대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교회 지도자로 베드로를 그냥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의 계획 속에 보면 로버트 콜만이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쭉 있는데 예수님이 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뽑힌 거지 내가 뭔가 잘났고 내가 뭔가 유능해서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무지한 자들 예수님을 모른다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배신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소였고요 나에게 있는 그 세 가지 근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직접 되셨고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소를 정확하게 알고 이 그리소에 대한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미래교회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먼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이어야만이 다가올 핍박 속에서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럼하면서 그런 포럼을 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예전에 복음을 희미하게 알았을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잘 믿으면 그리고 잘 전도하고 하면 웰빙을 살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과 은학을 정확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큰 핍박과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구나 제가 그거를 조금 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지금 그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신 여정을 쭉 보면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심부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내가 겪었던 것을 하나님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소 성경에 그리소의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더니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소에 증인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차지한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요 이 그리소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면 세워져 갈수록 그 무게가 있습니다 바람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흔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낙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한 망대를 내 안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주고 계신다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소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세워야 하고 어떤 영원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일곱 가지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인데요 이 일곱 가지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내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든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야 되고요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 3, 7의 그 능력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답을 내게 주셔서 내 모든 업의 현장의 교회의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이 세계보고마의 응답의 날이 되어야 되겠고요 미래를 그리스의 언약으로 세계보고마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저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다섯 가지 힘입니다 그 오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버린 속이는 자, 공중건세 잡은 자를 이기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우주를 살리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작품으로 남겨지고 실천되어지는 미리 보는 CBDIP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히 내 교회와 내 가성과 내 가문과 내 안에 뿌리 내려져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2, 3, 7, 랩렌트, 치유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망대가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인데 모든 사건 앞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임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성삼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입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62가지 평생의 답이 내 인생에 있게 하시고 오늘 모든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는 것이 오늘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로마와 유대인의 본격적인 핍박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와 그 시대를 이끌고 끌고 갈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작은 응답에 취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실 제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놓쳐버리고 거기서 흠뻑 도취되어져서 하다 보면은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되고요 그 사단의 공격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과 그 모든 전도의 문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하신 갈보리산의 그 은약과 하나님 나라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주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세계성교의 문,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시위의 모든 문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라 그러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과 마게도니아에 일어났던 사건과 바울과 바울팀이 모든 성교에 답을 얻었던 아시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모든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고 우리의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흑암이 결박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국과 내가 있는 현장과 전세계를 보고마 할 것이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부터 먼저 기획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케줄 예배의 스케줄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신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갱신할 것 있으면 갱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틀린 신념, 틀린 정보 이걸 가지고요 거기에 말씀을 갖다 붙이면 이거는 자폭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먼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걱정한다는 핑계 대고 본인의 염려와 본인의 두려움과 본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거의 하나님 말씀까지 적용해 가면서 조주를 퍼붓는데 이거는 자폭하는 겁니다 정말 자폭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구하고 하나님 나라부터 누리십시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 절대 못 봅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하나하나 가지고 비판하고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응답으로 기다리고 정확한 은학을 집중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선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서 2, 3, 7의 뜰, 기도의 뜰, 랩렌트의 뜰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진짜 21세기에 본격적인 환란, 본격적인 핍박이 그나마 있는 그 시대 때 진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 진짜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랩렌트 리더들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각인 우리 체질 되어지는 랩렌트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발판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소의 은약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 이것만 붙잡게 하옵소서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기 위한 제자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망대로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임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나의 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성삼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